르노 삼성차 노사가 이번 주 28차 교섭을 시작한 가운데 노조가 사측에서 전향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노조는 지금까지 임단협 교섭 자리에 사장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회사 쪽 교섭 대표도 두 차례나 경질하는 등 시간만 끌고 없다며 향후 위원장 단식 농성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62차례에 걸쳐 250시간의 부분 파업을 벌였고 회사도 지난달 말 단체 휴가를 명령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